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5선 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윤기섭 의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연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선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1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덕릉로를 연결하는 가칭 상계아시 신설과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구역과 인근 남양주 별래아시를 연결하는 가칭 백사터널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추진 중에 있으나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가칭 상계아시는 좌우로 수락산과 불암산이 위치해 있어 공간이 협소하여 추진이 쉽지 않고 가칭 백사터널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2026년 상반기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지난 2월 6일 우위 신설 연장선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25년에 착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원구와 동북권의 교통대책으로는 아직도 위비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될 노원구의 교통대책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동북선의 상계역과 우위 신설 연장선의 방학력을 연결하는 동북선 연장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의 제안함과 동시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9년도에 동북선 마들역 연장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동북선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였는데 동북선 본선 구간 1, 7호선 환승 가능, 중랑천 관통으로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경제타당성이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원구의 대규모 개발 추진, 우위 신설 연장선 추진, 주민의 노령화, 버스노선의 부재,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 등으로 이성과는 상황과 여건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북선은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를 관통하고 제기역, 고려대역, 미아사거리역, 월계역을 경위합니다. 동북선은 주거 밀집 지역을 경유하여 지역주민들은 물론 강북의 명산인 부람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을 찾는 서울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위 신설선과 동북선은 남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 동북권을 동서로 잇는 교통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선과 우위 신설을 연결하는 교통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상계역에서 방학역을 연계한 버스노선은 전혀 없으며 동북권의 원활한 교통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동북선의 상계역과 우위 신설선의 방학역을 연결하게 되면 왕십리역에서 시작하여 상계역과 솔박공원역을 지나 신설동역까지 디귿자 형태의 경전철 순환선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의 시작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경제 활성화 물론 구조적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유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북선과 우위 신선 연장선을 연결하는 동북선 연장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간국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